If I If I If I If I If I If I 하고 싶었던 리스트 들을 못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바뀌어 버린 말 If I If I If I 계산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벌어진 각도를 If I If I If I If I If I 안녕하세요 멋있다 세븐팀 세븐팀 원래 세란색입니다 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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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팀 안녕하세요 세븐팀 세븐팀 반응 실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차츰야 차츰 우리 형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잠시만 저희를 모면 되는 거지 진짜 힘들겠다 아 굉장히 민망해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하러 오셨는데 왜 운동 안 하셨어요? 저요? 이따 오겠습니다 네? 이따 오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어요 아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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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다 왔어요 아 다 왔어요 날씨가 막 따뜻한 것 같은데? 뭐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못 자리니? 아 자꾸 묻어 다녀요 형 기름 어때요 지금? 끓어요? 아니 아직 안 끓어 우주아 저 한 번 도와주실래요? 어떤 거? 여기다가 기름 좀 부어주세요 환승하시면 드실래요? 그림 진짜 웃기다 야 그래서 내가 널 준비한 게 있지 우리 형이 수능 잘 보라고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정말 별거 아니야 정말 자 우선 첫 번째 선물은 미안해 영희야 내가 포크야 어 수능 시험 볼 때 문제를 정말 너가 많이 준비했겠지만 대부분 다 알고 풀겠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나 문제를 모르겠다 싶을 때 잘 찍으라고 포크를 준비했어 그리고 그리고 자 정말 술술 풀려라 휴지야 너가 정말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정말 잘 풀리라고 되는 일이 다 내가 휴지 준비했어 이곳은 저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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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용인이에요 뭐 하러 왔죠? 자켓 촬영하러 왔어요 저 뒷때리 보이시나요? 나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그려보아도 나의 얼굴을 그려보아도 나의 얼굴을 그려보아도 나의 얼굴이 그려보아도 나의 얼굴이 그려보아도 노래에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우선 친구 내가 친구를 보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 친구 저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가 세븐틴 앨범 자켓 촬영 현장 알겠습니다 나이스 난 좋은데? 형 카메라 있다고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형 원래 착해 범주 형 모르겠는데 우지 형 솔직히 내가 너한테 욕한 적도 없잖아 예매에 카메라 했었으면 좋겠다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건지 아직도 진심인지 오늘 시어 채미 어디서 하죠? 오늘 시어 채미 어디서 하죠? 불기 좋은 청주에서 오늘 소품 있죠 배스킷볼 배스킷볼이 어디인가요? 제가 후다닥 가서 다녀오고 갔다 올게요 나도 참 따뜻하고 청주 청주하네요 아 좋아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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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킷볼 저희 예정품 사인이 하나씩 다 되어있습니다 금액을 치면 얼마정도? 아 이거 세 분들이 측정해주실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액대 3분배틀 청주 우승 챔피언 대기실 현장입니다 오늘 대기실 현장 특별해요 팀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가요? 팀은요? 네 팀은 어떻게 할까요? 팀은 팀은 저희 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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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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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씨 네 어떤거죠? 팀이 섞을까요? 아니 몬스터드 몬스터드 세븐틴으로 자유투 말고 대결을 하죠 그러면 좋아요 3대3 어떻게 방코드 펴서 방코드요 네 방코드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황 저희 팀에서 결집 자려고 고르시 했다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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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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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한번 보여줘 드리블 수현 드리블 에이스를 뽑았어 에이스를 정한 에이스도 뽑았어 우리 팀에 저는 기현이 형이요! 기현이 형! 기현이 형이요! 기현이 형이요! 다 뽑혔어요! 한 명, 한 명 뽑으신데요? 디노! 잘 뽑았다, 디노 잘 뽑았다 다 나와! 슬랩트 형! 저, 마지막 손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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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원핸트 세븐틴이? 이 팀이 이 팀이 먹고 싶은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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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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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이거 몇 명이대 야, 이겼다, 이겼다 그래도 많이 에이스를 뽑아주셨네요, 또 실수이십니다, 지금 미스피드 미스테이크 큰일 났다고 투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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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리포터 세븐틴 민규입니다. 지금 게임의 1분은 각 팀에서 3명이 나와서 공을 던지는데요. 돌아가면서 4연적으로 던져서 3끌이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네! 아쉽게 실패! 스타일리로 아쉽게 실패!! grille pound inau Falcon 수완아 출발 저 세븐틴 멤버들 아직까지는 좋은데요 여섯 바닥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런 캐릭터가 원래 못해요 굉장히 시력이 뛰어나는 형인 것 같지만 오늘은 골이 안들어가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1대1입니다 이렇게 원우 형의 활약으로 1대2가 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기현이 형 이번엔 러시아 어깨 한번 올려줘 아 좋아 좋겠어 좋겠어 손 맞았으면 좋겠어 본 섹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본 섹스 다음 주에 오늘 자신 있으세요? 자신을 뭐 민규 파트 한번 연습해보자 연습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내 무대에 설 때마다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신감으로 윤리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자신감 수많은 연습과 노래에 대한 자신감 우리 애들이 다 합쳐서 무대에서 13명이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 너무 좋아 울고 싶지 않아 날 못 보게 울고 싶지 않아 날 못 보게 사랑해서 사랑하는 말이 부족해서 그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날 가져와 얻었어 넌 내가 맘을 훔쳐질 않아 사랑하지 말 걸 그랬어 정 주지 말 걸 그랬어 붙잡지 말 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 걸 그랬어 정 주지 말 걸 그랬어 붙잡지 말 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넌 외치지 마 빨리 넌 알아 넌 다 날 꺼내줘 아는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지금 물건 없을지 모를 끝에 잊지 않았어 나 때문에 많이 돌았어 나 때문에 많이 돌았어 나 때문에 사랑을 믿었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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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맞지마 내 말을 씹어넣고 전선생님 수업을 안하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왜 나를 떠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댓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네 민규 오빠에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들어오면 안된다 이게 빵빵 터지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여러분 항상 호시 승관이 진행하던 안드로메 안드로메다 방송 조용히 해봐 하고 있잖아 안드로메다 방송 안드로메 안된다 오늘 제가 진행합니다 네 민규의 안드로메다 방송 안드로면 안된단다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오늘 호시형과 승관이가 두 분 둘 다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아마 참여를 못하게 돼서 제가 오늘 MC를 맡게 됐어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고? 저기 옆에서 번호니가 근데 저는 오늘 하나도 긴장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긴장이 되지 않고요 사고 좀 그만 치자 민규야 니가 이거 하면서도 사고 치면 안 돼? 운하 돌아와 사고 그만 치자 제발 유리야 그만 깨져 운하 그만 깨져 제발 최초로 3회를 출연하게 된다면 이거 벌써 끔찍한가요? 그때는 뭐 뭐야 표류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어떤가 끊을 수 없는 악연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때 민규씨가 한 말 기억하시는 그런 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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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까? 강아지 모자 씌웠어요 네 이 친구가 참 귀여운 친구입니다 강아지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네 뭐가 좋을까요? 아까 이름 말했던 아니야 그 이름 그 이름 아니야 아 그 이름 아니야? 얘는 음 이름 지어주세요 뭐라 할까요? 누런 데이빗 아니에요 데이빗 데이빗은 약간 저만의 호칭? 티니 티니였대요 티니 아 오랜만이다 호시기 치킨님 존 민구 괜찮다고 다 민구 아 민구 민구 괜찮은데 민구 민구 괜찮은데 너는 앞으로 민구다 좀 더 참시라는 이름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민구리 민구리 괜찮다 민구리 호시기 치킨님 민구리 민구 계속 좋은 얘기 나와서 넘어갈게요 면허 있는 거 맞죠? 아 당연하죠 의심하셨어 제가 올해까지 하면 운전면허가 거의 3주? 3주? 3주요? 이제 딴 지 3주 됐습니다 초보예요 초보 운전면허 두 번 땄잖아요 그 한 번 탈락해 한 번 탈락했잖아 유기 형 내가 다 알아 틀기 시험 점수는? 틀기 시험요? 80초 2점 기능 시험 만점 주행 시험 첫 번째 시험 탈락 실격 그래도 두 번째 시험은 마이너스 없이 만점을 통과했습니다 2차까지 완벽하게 쓱쓱 여러분 지금 최근에 내 스쿱스 씨를 보고 계십니다. 좀 흐려주세요. 어제까지는 비가 왔는데 세븐틴이 LA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날씨가 풀렸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연습했거든요. 처음에 윙크를 하는데 잠깐만요. 헐 혹시 틴트 없어? 입술색이 죽은 사람 같대.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커피 만드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한세 꼽습니다. 한세 꼽고 있는 동안 컵을 컵에 컵을 열어서 컵을 열어라구요. 아아 컵을 열어서 얼음을 저희가 여덟기름도 넣습니다. 너나맨 담았 다 그러면 샷이 완성이 됐어요. 짠! 보이세요? 이거를 얼음에다가 넣고 이제 물을 넣어야겠죠. 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원두들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를 어, 잠깐만 내 꿈을 찾아야매 그 결과가 뭐길래 어젯밤에도 빡세게 시간과 싸이 투자했네 그냥 맘 편하게 놀던 배짱이 얼마 뒤 니가 간클럽에 니가 계속 들어 랩하고 돈까지 벌어 물론 내가 말하던 돈 이게 다가 아닌 거든 no money don't matter 아마 누구도 해 보지 못한 걸 하라고 내게 한 번 더 물어 그래 행운의 번음 보던 선샵팀 자, 어서 빨리 봐 자, 어서 빨리 봐